짠.. 이히이이이이이이이이.. 하 all 여기 다시 돌아twent 맞는거 맞나? 여기 길이 맞아? 왜 아닌거하지?? 아 아니네 이씨 다시 가야되네 산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갑시다 자 다시 가요 하 진짜 이런데 왜 올라와있는거야 여기 못갈텐데 갈수있나? 갈수있네? 어이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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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녀다 나 아저씨가 말한대로 꼬꼬 숨어있었어요 아저씨 돌아와 줄.. 돌아와줄거죠? 어? 블랙! 많이 컸구나 어이씨 저거 풀고올거 같은데 이럴줄알았어 이럴줄알았어 진짜 이럴줄알았어 아 제발 아 뭐야 핑크 여기 왜있어 어 핑크! 어? 빌어먹을 빌어먹을 저 녀석도 황강인가? 설마 나는 이미 아 야 아하 으아 으아 깜짝이야 어디로 갔지? 오른쪽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으로 갈래 휘트능력 1개 팽 가기 감사합니다 헐 뭐야 헐 뭐야 아 화이트데이 같아 어? 아저씨 어째서 돌아오지 않은거야 뭘enti!! 이히히히히히히히히 어이헐 아 이제 신컷이야 나 이제 신컷 어? 굿밥이지 도망가는거 헐 왓 Are the f oleh 오케이 와 와 야 헐 아 이래서야 또 아 이거였구나 아 이런거였구나 와 게임 스토리 대박이다 아 이런거였어 와 핑크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 핑크가 와 와 밥솟어 진짜 아 이런거였구나 자 이제 블랙의 엔딩 가겠습니다 블랙 엔딩 와 비즈엔바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아 콩마이 주치 수박에 콩마이 엿 어 뭐야 뭐야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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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쟤 뭐야 뭐야 얘 뭐야 드라군이다 드라군 슈우우우우 run 아아 으아 어떻게한다면 아 일단 지금 쓰러졌을때 쓰러졌을 때 address 쓰러졌을때 가는거 같애 오케이 쓰러졌을때 surprise 그냥 unquote 뛰어뛰면 그만큼 뛰어뛰다 그냥 처음agu Thi 무작정 뛰어뛰면 Christian 그냥 shines 야야야 어떻게 가야되지? 어떻게 빨리 지나가지? 야 이렇게 자세풀 때 도망가면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이거 어떻게 도망가야되지? 어떻게 도망가? 와 미쳤다 이거 옆에 뭐 있었나? 아 그러게 왜 죽였어 아 뒤에 원톤? 아 저거 진짜 저거 어떻게 도망가 이거 아 이렇게 와아아아악 어디야 길이씨 아 아 제발 진짜 제발 ~!! jewelry 켙노 어디 cit mend 이얎 Nab 개물도 Mont 진짜 시간 다 진짜 레알이에요 이건 진짜 미친치ié 이건 진짜 이 게임은 진짜 미친 거 ultra marino 짠 아아 아 진짜 몇번정? 설마 처음부터? 아 아니다 아 다행이다 저게 어떻게 해야하지? 저게 어떻게 하는거지? 여기는 못가게 했잖아 뒤로 빠지는건가? 이게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하는거야 흔들어? 흔들라구요? 흔들면 돼? 아 흔드는거야? 방금 흔들라고 뜬거에요? 흔들면 돼? 지금 블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랙도 이렇게 쫓겼었구나 아까 옐로우로 할때 쫓겨있대 진짜 흔드는거 아니잖아 맞아? 아니잖아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흔드는거 아닌데? 아는분 이거 일부나 뭐라고 써있는거야 왼쪽 상단에 뭐라고 써있는거야 왼쪽 상단에 나 흔들었는데 제대로 흔들려구요? 아 진짜? 제대로 흔들었는데? 제대로 흔들고 있는데? 그리고 왜 모션도 안떠? 봐봐 뭐지? 흔들려는 말도 없잖아 뭐야 클릭같은데? 클릭같은데 아 맞네 클릭하는거네 뒤질래? 뭘 흔들어 흔들게 뒤질래? 셰이크야? 아 나 진짜 야 아 잠깐만 얘 어떻게 피하지 일로? 아야야야야야야야야 헐 헐 헐 뭐야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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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핑크 헐 아 얘 뭐야 얘 어떻게 피해 아 잠깐만 얘 어떻게 해 기다려야되나?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이제 도망가는 법 알겠죠 좋았어 아 탱크 제발 나타나줘 부탁이야 여기 길이 없잖아 여기가 아닌가봐 길이 여기가 아닌가봐 길이 잘못 왔어 어떡하지? 야 여기서 원래 엔딩이 나야되는데?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여기로 들어가야나? 여기로 들어가야나? 여기로 들어가야되 여기로 들어가야되 이리와볼까 어? 버그인가? 어? 발버둥치던 문이라고요? 뭔 말이야 발버둥치던 문 이거 문 아니야 이 사람들아 어 죄송합니다 맞네요 어 이런 모습이 되버려서 미안해 야 아 야 야 야 야 아 야 제발 진짜 오지마 오지마 아 제발 저 어디게? 아야야야 미쳤어 이건 미친거야 진짜 이 게임은 단단히 미쳤어 진짜 이거는 진짜야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닌거 같아 진짜 죽은 진짜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야 드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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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ar !. 난 질럿이다! 질럿이다x5 도망갈 수 있다 질럿이다 난 바로판 질럿이다! 나는 바로 오랬다!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왓! 꺽뽀! 깜짝이야! 아 여기 자막이구나 이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미안해 하지만 모두와의 매일이 정말 즐거웠어 블랙은 항상 상냥했었어 한계 편하게 감사합니다 모두를 항상 챙겨주었지 나 모두에게 소중했던거야 지금에서야 겨우 알았어 쪼금 늦었지? 나 잊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을 테니까 블랙도 나를 절대로 잊지 말아줘 잠깐만요 잠깐만요 왠지 잠깐만요 아니 이게 말은 이렇게 해놓고 좀 이따 또 귀신 될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디질래? 왜? 아 이 새끼가 어디서 달콤한 거무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 끊었다 어 왜이래 x3 왜이래 어 왜이래 어? 헐 옐로우다 치쿠움이랑 옐로우가 만났어요? 헐 뭐야 레즈 아 쩜쩜쩜 할 수 밖에 없었군 할 수 밖에 없군 자 뭐지 여기? 헐 어? 옐로우다 옐로우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마주쳤습니다 안녕 자 제가 옐로우 플레이했을 때 이렇게 마주쳤죠 자 이렇게 끝이 났네요 김선생님 두칠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랙편 엔딩을 봤습니다 자 이제 남은건 최종화죠 최종화 최종화 최종화가 남았습니다 최종화 최종화 자 과연 최종화는 자 블랙 엔딩 봤고요 자 최종화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왜 빨간색이지 근데? 뭐지? 열린거 맞지 이거?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한지 2211개인데 시청자분들이 지금 2200분이 계시는데 어? 추천이 이게 뭡니까?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2차 또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측화단이 있습니다 자 갑니다 최종화예요 자 여기서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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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명이 자 일단 갑니다 자 금 블랙 그만두라고 블루 가차총은 아니겠지? 블루 블랙 제정신이야? 더빙 해드릴게요 으흠 목소리가 나 병신 아 안할래 잠시만 와 깜짝이야 블랙 아직 저주받지 않았어 아무 생각 없이 죽이려고 하는게 아니야 옐로우 너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 옐로우 엘로우 어째서 나야? 장녀님 두개 생각 감사합니다 니가 추쿠요미의 힘을 계승하는 자이니까 너라도 죽으면 저주는 없어진다 더이상 산재물은 더이상 산재물은 필요없게 돼 블루 옐로우는 동료야 그런 논의 따위로 어떻게 목숨을 빼앗을 수 있어 블랙 점점점 핑크가 어떤 마음으로 산재물이 되었는지 알아? 니가 알아? 그냥 뒀다가는 너도 그렇게 된다 나도 나도 산재물이 돼버려 그뿐만이 아냐 저주는 계속되어 희생자는 지금부터 계속 생길거야 나도 모두랑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마라폴루 현실은 창옥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때 구하지 않는 쪽이 좋.. 좋을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자 블랙이 집에 갔습니다 블랙은 일단 정신이 놓은게 아니었네 절레절레 어 뭐야 어!! 어 어 나는 도망쳤다 옐로우를 구하는 일도 옐로우를 죽인 일도 못한 채 만약 당신이 이 계곡을 방문해 참극의 흔적을 보게 된다면 나를 비웃어줘 현실로부터 단지 도망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 나를 비웃어줘 자 이게 최종하긴 한데요 숨겨진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육한 육 육해 그 뭐지? 여섯번째 그게 열릴텐데 자 일단 엔딩이 아닙니다 자 이게 하나가 남았어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엔딩 이건 스토리랑 연관이 없는 것 같애 이건 스토리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여기 있을텐데 아 이거 튜토리얼인데 아 잘못 들어갔다 아 예 쏘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게 생긴거거든요 이거 여섯번째 이거 자 이거 가겠습니다 자 이게 끝인거 같아요 이거 하면 진짜 엔딩이야 이거 하면 나이트 모드 메어가 아 나이트 모드 가 생긴데요 나이트 메어 모드 유달리 후회가 느껴지는 장소에 당신은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습니다 산길을 걷고 있던 당신은 돌연 우물로 떨어집니다 아닌가? 자막이 저기 아니었나? 음 자 일단 쭉 가겠습니다 이게 블루 여기는 지금 블루 시점이에요 여러분 블루 시점입니다 뭐야 당신이 체험한 이야기 그것은 블루의 의지가 두칠 아 두칠이래 두절된 미래입니다 의지? 의지의 차이 어 잠깐만 여기 뭐야 어 뭐야 이거 왜이래 블루의 의지는 사라지고 옐로우는 자살했 씁니다 옐로우는 자살했습니다? 당신이 체험한 이야기 그것은 블루의 의지가 두절된 미래입니다 내가 모르고 잘 먼저 읽어버렸네 이걸 어떻게 뭐야 어디로 가야돼 으악! 앗! 정신 놓고 있을 때 이씨 자막이 안 맞는 것 같지 그쵸? 자막이 안 맞지 다시 맞춰드릴게요 다시 맞춰드릴게요 자막을 다시 맞춰드려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 뭐야 어디서부터야 블루의 의지는 사라지고 옐로우는 자살했습니다 이거 같은데? 맞죠? 자막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체험한 이야기 당신이 체험한 이야기 그것은 블루의 의지가 두절된 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들립니다 선택되지 않은 미래의 구원을 원하는 소리가 자 여기서 이제 또 어디로 가야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어디로 가야되는데 일단 여기로 갈게요 아까 여기로 갔다가 뒤졌죠? 자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헉? 여긴가? 아니다 아니다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왓더팟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 진짜 미친짓이야 이거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피하지 이거? 아 잠깐만 나의 엄청난 싱컬이 필요해 사라졌나? 헥 사라졌나? 사라졌다 오케이 자.. 언니 거기 매달려있어 빨래판 빨래놀이 아 뭐야 어기였어 언제왔어 너 아 이할아부지 뭐야 아 개깜 노랬네 아..... 도망갑니다. 계속 도망가고요. 계속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 거 쉽기 때문에 제가 도망갔죠. 진짜 사라졌죠? 제가 이렇게 갑니다. 제가 여기서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불을 꺼야 돼요. 그냥 여기 올라가고 불 꺼. 빨리 잊었을 때 불 꺼. 빨리 잊었을 때. 어디서부터 불 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자 여기에 길이 있죠. 자 여기에 길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 숨으란 이 말인데 숨는 게 아닌가? 여기 숨어. 헉! 여기로 오는데? 헐 미쳤다 여기로 와! 여기로 오잖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 이게 다이빙 때야? 어떻게 피해 어떻게 가요 이거? 길이 없는데? 헉? 어떻게 하지? 어? 쟤가 절로 믿었구나? 오케오케오케오케 자 이게 엔딩입니다 진짜 이게 엔딩이야 이것만 깨면 돼 이것만 깨면 진짜로 엔딩이야 이것만 깨면 돼 여러분 이것만 깨면 돼 진짜 이것만 깨면 되는거야 진짜 이것만 깨면 모든게 끝이야 진짜 이런 개같은 게임 이제 안해도 돼 아 징원이 다섯개 100개 감사합니다 이것만 깨면 진짜로 어 어 어 어 자 현재는 지금 블루시점이고요 블레인시점이야 블루 블루는 별로 안 무서운데 여기 뭐야 이거 문자 어? 어 자막을 모르겠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확인한 당신에게 우리들의 부탁입니다 블루에게 당신의 용기를 조금만 나눠주세요 자막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거 같네 어 맞아맞아 이렇게 끊어서 오네 한번에 보네 한번에 뒤질래? 한번에 보네 돈 아깝게 에이씨 어? 도망치고 싶었던게 아니야 도망칠 수 밖에 없었던거야 아 블루의 가능성으로 가득해 만약 그곳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 당신의 믿은 세상이 당신만의 블루와 옐로 블루와 옐로 둘만의 진실이 될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은 세상이 우리들만이 진실이 된다 하지만 어떡해요 당신이 이 땅을 방문한 24시간 전 블루는 도망치고 저주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블루가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또 친히 한게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의 이야기가 맞이하는 또 하나의 미래 당신이 체험한 6명과 그 뒤의 이야기 그것과는 별개의 이야기 조금의 가능성이 보이겠죠? 자 배드엔딩인 것 같습니다 어 배드엔딩인 것 같은데요 게임 클리어 후 다시 최종화를 풀리하면 해피엔딩 시나리오가 등장한다는데 엿 엿이나 처먹으세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네 끝이 아닙니다 최종화를 다시 보면 해피엔딩을 볼 수가 있대요 해피엔딩 보러 갑시다 해피엔딩 보러 자 우리 해피엔딩을 봐야겠죠? 해피엔딩을 보러 갑시다 자 여기였죠 여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에 음 자 여기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스킵할게요 왓더 깜짝이야 아 이것도 포함 포함했어야 했나? 아 근데 여기서 솔직히 포함해도 안 돼 흠 자 일단 스킵스킵스킵스킵 빨리 스킵 빨리 스킵 스킵스킵 스킵스킵 여기는 스킵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나가죠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배드엔딩과 똑같아요 여기는 어머 어머 김선생님 7개 감사해요 자 이제 여기서 다룰 거예요 내가 믿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있어 진실이 된다 자 이게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해피엔딩 그렇죠 다르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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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바다에 가라앉았어요 깊은 공포와 언념의 어둠에 바다 그곳은 고독에 즉후요미의 힘을 저주로 바꿔버렸어 하지만 너의 의지가 있다면 다른 종이로 바뀌어 바다는 판지가 되버려 부탁이야 언니를 데려와줘 라떼니 향기 감사합니다 어두운 바다 그곳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닿는 장소 장소까지 이씨 자다 갑시다 가봅시다 아 뭐야 아 나 땡니 뭐야 이게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녹화 좀 잠깐만 할게요 녹화 좀 녹화 잠깐만 끊을게요 일단 저 진정했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했습니다 아 잠깐만 예 자 갑시다 아 문소리가 너무 자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해피엔딩 해피엔딩입니다 어 옐로우다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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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아 옐로우니까 미안해 돌아가면 말야 같이 영화도 보러 가자 감기남 재밌더라 학교 식당 앞에 비탈길에서 만나서 같이 돌아가자 여름이 끝나기 전에 바다도 가고 유원지에도 놀러가자 제트코스터를 탄다거나 아니면 귀신의 집이라도 가볼까 내가 갈게 가서 이 손으로 옐로우를 구할테니까 이미 여기가 귀신의 집인데 뭐 귀신의 집으로 가볼까 어 뭐야 아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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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축하하겠습니다 아 야 무서워 헐 헐 헐 헐 어 뭐야 요새는 빽 쭈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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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여러분 다시 저 진정했고요 아 다시 진정했고 자 자 다시 가겠습니다 예 갑니다 아 진정했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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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게 제트코스터인데 제트코스터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heeft 헐 헐 그 굉장히 있다 헐 의지의 차이이 pue 왜 안가져 뒤로 가야되나? 의지의 차이이 왜 안가지지? 뭐지? 뭐야!! 점프야돼? 헤엑! 아 이렇게 가서 스티커가 있구나 근데 어디로 가야되지? 아 절로 아 기능 스티커 119개 감사합니다 아 뭐죠 진짜 오늘? 아 감사합니다 스티커 119개 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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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의 차이 의지의 차이 좋았어 헐 뭐야 어 뭐야 의지의 차이 의지 바이 의지 의지 buy 의지 의지 buy 의지 의지 buy 의지 뭐야 왜 이래 이거 어 어 almost 아 치쿠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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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치쿠륨이예요 이에요 아 시청자 주택qualified 27개 뭐지? 언제까지 달려야 돼 지금? 언제까지 달려야 되는 거야? 뭐야 이게 오세의 기적 어 밑에 소녀있다 어 치쿠룸이다 치쿠룸이 여기가 치쿠룸이죠 치쿠룸이가 등장했습니다 자 오우쉣 오오 오오오 오오 와오 치쿠룸이 스타놓은데 수사노 치쿠룸이가 아니라 오우쉣 3D같아 3D 아 도망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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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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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케 channel that 깜짝이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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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펜딩이라메 펜딩이라메 도망가 아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의지마이 의지 의지 아 요새는 44개 감사합니다 40개 뒤지라고 40개 추서진거 아니죠 아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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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녀의 회상이구나 이게 아 아 야 제발 딜을 왜 봐 딜을 오오 샛 아 미쳤다 이거 진짜 잠깐만 죽는거 아냐? 아 제발 빨리 좀 뛰어 개는이네 진짜 빨리 좀 뛸래? 빨리 좀 뛰자 왜이렇게 느려 야 손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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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점점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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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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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다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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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Audrey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오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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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좋아 어어어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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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가 보인다 만났다 치코일매가 아니라 쓰사놈이야 쓰사놈 엿 뭐죠? 말기asyon 대형권 그리that 이따 어 좋았어 해피엔딩 해피엔딩 여러분 해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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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좋았어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아 뭐야 스컷이니 119개 아 119개 감사합니다 아 별부선 119개 감사합니다 아 스컷이니 또 100개 별부선 아 오늘 왜이래 아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엔딩 좀 봅시다 아 100개 감사해요 119개랑 100개 200개 자 해피엔딩 어떻게 됐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난다 첫 차가 올 때까지 역에서 블랙을 기다렸지만 결국 오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언젠가 계곡에서 돌아올 거라고 나는 믿고 있다 레드와 핑크는 이제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대단히 슬프지만 잊지 않을 것이다 다섯 명의 즐거운 매일 그리고 오늘의 일을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의 몫까지 다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나와 엘로우는 학교 식당 앞에 비탈길에서 만나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별개의 이야기 다음에 이야기 이야기 하기로 하자 rats 디질래!!! 후속작 이거 산재물의 밤 2!! 나올 생각인가 본데 뭐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네요 자 산재물의 밤 엔딩을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